Run after Run after 뭐보다 D를 쫓다 그런 얘기죠 밑에 보실래요 The cat Run after the mouse 고양이가 D를 뒤에서 쫓고 있다 이렇게 연상하십시오 우리가 after 그러면 D 그러면 뭐 뭐 D에서 여러분 우선 장면 영상 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밑에 그림으로 이미지를 유화시켰네요 그거 보시면서 홈런이 날아가요 어린애가 좋아서 막 D를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홈런 after Run after 뭐뭐 제 D를 쫓다